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의 이승현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감 속에 공론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시작한 지역생존 프로젝트가 12주차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일자리, 교육, 청년의료와 같은 10개의 다양한 주제들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그 문제의식들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얽혀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모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지역소멸위기, 지역의 답이 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동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부설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이자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십니다. 이삼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이삼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에게 매주 정쌤의 로컬 편지를 보내 오셨던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편지로만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정쌤이 직접 왔습니다. 정쌤의 로컬 편지 주인공이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12부작 특집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가감 없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동기 위원장님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업무와 균형발전 정책을 대단히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왔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목표 여섯 번째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통령직속자치분권위원회와 또 대통령직속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축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열어보겠다는 그러한 정책의지를 담아서 2023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전권마다 계속 신경을 써왔던 부분인데 사실 잘 되지는 않아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많이 쏠려있고 많은 부분이 인구뿐 아니라 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폭등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더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삼식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출산율이 최근에 보면 작년에 보면 0.7명대거든요. 보통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엄마 아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두 명 정도 나오면 인구가 잔이로 대체됩니다. 최근에 우리 학계 출산율이 0.7명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정도 대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한 몇 세대 지나면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이기 때문에 2100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 명 이하 한 2천만 명으로 감소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간다면 아마 제가 추기한 바로는 한 2,300년 정도 되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의 절을 가깝습니다. 지방 소멸이 어떤 그런 간점이 아니라 국가 소멸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로컬에서 온 편지 정쌤의 로컬 편지를 보내오셨던 분인데요. 정석 교수님에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사는 곳도 서울이고 직장도 서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세워보니까 4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지금 어떤 상태일까? 대한민국은 굉장히 빛나는 위대한 나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출생률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면 지금 많이 아픈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아플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할까? 저는 대한민국을 그저 우리 생명체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수도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피가 몰려서 터지기 직전인데 저 비수도권 지역 로컬은 사람이 없어서 소멸 위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굉장히 아픈 상태다. 그래서 대한민국 로컬로 내가 좀 가서 살아보자. 그래서 한 달 살이도 하고 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희망도 좀 찾고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일백탈수 지역 민국이다. 1년에 100만 명씩 수도권을 떠나서 좀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작은 나라들을 좀 다시 건강한 나라들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컬에 관심도 갖고 그리고 마음은 지금 로컬에 항상 가 있습니다. 네. 우리 12부작으로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벌써 11편이 마무리가 됐고요. 12번째 마무리하는 총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진행해 왔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미래는 결국 교통뿐만 아니고 의료든 교육이든 점점 더 이런 공공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넓게 퍼져 있고 인구는 또 감소하고 하니까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수요처를 좀 이렇게 컴팩하게 모아주는 일이 먼저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지역사회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재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가 지방소멸대형기금 등이 있는데 이런 재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가 지역의 소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대안인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예를 들면 행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 대신에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공동체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압축도시와 축소도시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채우는 충전식 전략을 많이 배우는데 일단은 축소도시 시대에서의 압축도시는 먼저 도시를 비우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뭘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압축도시의 전략이고 압축도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정한 인구가 유지되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압축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주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층위의 계층들이 갖는 주거 수요들은 분명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미래 세대에 우리의 어떤 부담을 넘겨주지 않는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 이야기할 때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철 혹은 기차를 놓고 또 뭐 지역의 신도시를 짓고 그러면 또 결국 다시는 또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고 역효과인지 이게 계획이 잘못됐던 건지 아니면 실행상의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우리가 보통 과거에 보면 일리생활권이라고 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런 일리생활권 자체가 수도권 인구 집중화를 갖다가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일생활권 자체가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냐 등식을 좀 보면 결국은 교통 자체는 발달했지만 많은 문화라든가 많은 생활기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삼탑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서울 살든 수도권 살든 어디 살든 간에 똑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 똑같은 교육 기회라든가 또는 경제학동 기회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문화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한국의 지방균형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나라가 균형발전 자체가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왔는데 이 균형발전은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어떤 균형발전 또 분산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동의를 하면서 정책적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개발 압력이 높아진 무렵부터 시작해서 임시행정수도 계획도 수립을 했고 또 79년에는 박정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도권 정기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도권의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수도권 정기계획법까지 만들고 제2차 국토종합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항문적 가설과 정책이 지향하는 가설이 이게 우리나라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통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균형발전과 분산효과가 나타난다고 우리 믿었어요. 그걸 지향하고 교통정보통신의 균형발전에 1차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하고 또 다르게 역작용으로 무슨 교통정보통신이 수도권에 더 집적되는 결과를 자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서울로 보내라. 우리는 5천 년 이상 집권적인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역 상권을 보더라도 휴대폰 골목은 휴대폰만 팔잖아요. 식당 있는데 식당만 모여서 먹자고는. 집적의 효과를요? 세상에 이런 공화 부족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인프라 중심의 문화적 요인이나 교육이나 의료보다가는 인프라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가져온 역작용이 오히려 더 성자 독식의 공공구조로 가져와 버린다. 이걸 굉장히 지적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쏠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주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국가 인구가 쭈는데 그 주는 인구가 한 곳으로 쏠리는 건 더 큰 문제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이것은 개발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성장 거점 개발, 국토로 골고루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거점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을 또는 경부축을. 문제는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려서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나머지 인구는 줄어서 소멸력이 나올 지경인데도 여전히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어요. 수도권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명분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고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이런데도 왜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어야 할까. 수도권의 신도시를 지으면 신도시만 짓나요? 거기에다가 도시철도 연결하지. 거기에다가 GTX까지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죠.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쪽의 재정투자, 국가의 재정투자가 더 많아져야 된다. 수도권에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재정투자를 이런 비수도권 지역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수도권만큼 좀 센 혹은 힘 있는 많은 인프라가 몰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좀 형성해보자 해서 나온 게 메가시티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메가시티는 유력한 대안으로 나온 게 실제로 그 기초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공약이 광역경제권이었어요. 5뿌라스 2 광역경제권. 그게 이제 기초가 됐는데 외국에서 메가시티에 천만 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500만 원 경고인데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주도의 그러한 하향병결화 정책이 아니고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지역에 많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수도권으로 같은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려면 최소한의 인구 단위가 얼마일까? 또 한쪽은 또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고 인구가 줄어들는데 우리 면 단위가요. 인구 2천 명 미만의 면이 45% 됩니다. 그럼 45% 인구 2천 명 미만은 우리나라 지역 공동체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데 심지어 식당이 없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5천 명 미만이 되면 이원이 없어집니다. 병원이. 4천 명 미만 통계를 보니까 약국이 없어지는 단계가 4천 명이 묻어집니다. 2천 명 미만이 4천 명. 그러면 결국은 대도시권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의 소멸 예상 지역하고 공생 연대관계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의료와 교육 아니냐. 의료와 교육. 그러려면 최소 단위가 한 500만쯤 된다. 그런 기초 아이에서 우리가 광역경제권 해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부, 호남, 충천, 강원, 제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이름이 메가시트로 확대돼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도시와 농촌의 공생관계가 앞으로의 하나의 대안이다. 농어촌의 미니 관광단지 같은 걸 많이 개발해서 도시민들이 앞으로 사도, 삼촌이 내 생활 패턴이 될 때를 대비해서 농촌의 그런 생활 인구를 누리는 그래서 정주 인구 대신에 생활 인구 정책을 가지고 대도시와 농촌이 어떤 교류와 공생관계를 가진가. 네. 가져야 되죠. 결국 지역의 인구가 좀 가려면 주거가 해결되어야 되고 또 이게 결혼, 출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삼식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셨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배빔 세대에 내려가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배빔 세대들이 고령층이 들어가는 세대들인데 고령층 세대만 과연 지방이 내려가서 인구 배분이 늘어질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고령층들이 내려가게 주저하느냐 이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가 고령층들이 내려가는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고령층 되면 아프기 시작하는데 몸이 보건의료시설이라든가 많은 인프라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 말하면 모든 세대들이 균형적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지방이 발달하고 균형되게 그래야지 어떤 세대도 내려가서도 사기 좋게 이런 말이 되어야지 어느 특정한 세대, 코어트가 내려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나타나는 시군에 보면 관악구예요. 관악구의 학교 출산이 0.4명입니다. 이 정도 낮아요. 그래도 지방에 가면 또 군 땅에 가면 그래도 학교 출산율이 1.8명 정도 돼서 한 5배, 6배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너무나 과도한 경쟁이 때문에 결혼 출산 자체가 어렵다는 건가요. 그래서 일본에서 로컬로미스가 주저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방이 좀 잘 발달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직업을 잡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그만큼 안정적이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본에서도 중앙부처에서 지방의 예산을 갖다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짜는 것 대신에 지방에서 너네들이 스스로가 지방 발달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와라. 그럼 심사에서 넘성으로 통탈을 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교육이든 고용이든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앙에서 지방에 재정을 내려줄 때는 그 지방의 특수성에 맞게 지방에 맞게 모든 것이 골골을 발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우선적으로 돈을 내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삼식 원장님께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또 농촌 문제도 굉장히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공급자 중심이고 지금의 의료는 또 중앙정부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식의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역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즉 단순한 아날로그적 요소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즉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를 깊은 내면의 심연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특히 면인구는 3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자면 한 1,500만 정도 되는 건 지금 400만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건 엄청난 감소죠.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농촌은 역시 농업이 기반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농사지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농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농지인데 농지가 파괴되어 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 또 지역 스스로의 계획, 기획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의 전체를 목표로 둔 정책도 있고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움직이고 기획하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 농업, 농촌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국가 전체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적인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인구 쏠림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어르신들은 의료 문제 그리고 또 청년, 젊은 층들은 교육 이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석 교수님께서는 농촌 지역에서 한 달 살기 어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급선로 아까 교통 문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하동, 그다음에 목포, 전주, 그리고 강릉에서 한 달 살을 했어요. 하동이 그중에 가장 농촌 지역인데 하동에서 한 달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딱 하나 불편한 게 대중교통이었다. 우리 농어촌에 불편한 건 말할 수 없이 많죠.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중에서 제일 먼저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대중교통을 꼽아요. 대중교통을 개선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가용보다 빨리 가는 대중교통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료화하는 거고 아니면 정기권을 독일처럼 옛날 9유로 티켓을 한 달에 끊으면 고속철도를 뺀 모든 대중교통을 전국 어디서나 무한정 타게 했잖아요. 우리 서울에 동행카드 처음 나왔는데 서울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고속철도 정도 빼고 마음껏 살 수 있는 한 달에 한 5만 원 티켓 정도를 하고 그리고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좀 바꿔간다면 그러면 지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반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중교통의 단순히 이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시군들을 서로 연결해줘서 서로 상생하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빼고 뺏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점에서도 대중교통 연결이 지금 우리 지역의 지방에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있는 노선도 없애는 이건 경제성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자가용이 유리해요. 자가용이 훨씬 빨리 가고 자가용을 타면 훨씬 편안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중교통 지금 대중교통 무료를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 왜 그러겠어요. 당신이 자가용 타겠습니까? 대중교통 타겠습니까? BRT를 도로 위에다 만들면 자가용은 오히려 막혀서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도 사실은 BRT 도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이미 입주를 했는데 BRT가 운행을 안 하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타고 다니니까 그냥 자가용 중심 도시가 지금 된 거예요. 교통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뭐냐면 자가용 중심이에요. 예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시한폭탄처럼 굉장히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고령 사회에 대응해서 또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금방 말씀 좀 잘하신 것 같은데 고령화 위기는 정부나 제도가 만드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물학적 연령은 개인차에 따라서 일할 능력은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가 제도로서 연령을 갖다가 박아놓고 어느 연령이 넘으면 일을 못하게 하면서도 또 그 연령층의 인구가 늘어나면 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노인 인구 하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노인 인구가 사실 비스마르크 시대 때 한 130년 전이죠. 130년 전에 독일에서 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연금 수행 개시 연령을 갖다가 65세를 만들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도에 의해서 그 당시 독일이 평균 수명이 49세였어요. 그런데 연금을 살 수 있는 나이는 65세, 5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 운 좋으면 연금을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었고 아마 조만간 미래에 언젠가는 100세 외의 평균 수명 시대가 올 텐데 과연 우리가 65세를 갖다가 딱 연령주의를 만들어놓고 65세 이상 되면 노인이다, 고령자로 해놓고 그 이상의 인구들이 많으면 유기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부성설이죠. 제도적이고 인위적이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보통 74년생까지 노동시장에서 60세 정년을 마치는 시기가 2030년대 초반입니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그리고 60세 정년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2030년부터는 노동 절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가 확 구조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년을 갖다가 65세, 더 나아가서는 일본과 같이 10세로 빠르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고령자들에게 올 일을 해도 인구적으로 개편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고령 친화적으로 작업 환경을 바꾸는 것들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휴직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하는 어떤 근로신을 갖다가 플렉시콜하게 가게 하는 것들, 쉽게 일하는 방식들을 변경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현재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일본에서 단가 세대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됐을 때 2007년에 큰 사회적 문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마 더 큰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삼십 원장님께서 대안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년을 좀 연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65세라는 그 숫자, 생물학적인 것과 별개로 숫자의 기준을 삼아서 정년을 정하고 고령 인구로 분류하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용어 선택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방시대미원회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 이건 세계적인 추세죠. 지금 고령 사회 진입하는 거는. 문제는 이게 시기에 관한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진입하다 보니까 일종의 연착력이 어려운 그런 구조다. 일본도 상당한 시간 동안 됐고 일본의 수도권 집중력도 32% 지면 거의 30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베이비붕 세대가 타겟이 되느냐 청년들하고 가면 대단히 좋죠. 그건 우선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방에 연고를 둔 베이비붕 세대가 지방으로 가는 게 우선 더 쉬우니까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정년연량이라는 게 대단히 갈등 요소가 큰 제도예요. 네. 요즘 또 연금개혁 얘기도 나오고 그러세요. 연금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게 또 물려있죠. 예를 들어서 정년을 풀고 한다면 젊은이들이 일자리 문제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초중국 12년이죠. 대학 4년이죠. 남성들 같으면 군복무부 이것저것 해서 한 2년 작고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제일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노동시간이 제일 짧은 거죠. 65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인구가 적으면 한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세계노동시간을 늘려줘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커바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한동안 고민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워낙 커서 지금 수면 하에 있는 게 환경인구 문제, 교육제도 개선 문제죠. 이래서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좀 땡겨보자 하는 그런 정책도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대안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우동규 위원장님께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연령을 좀 낮추는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청년, 일자리, 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또 이민 정책까지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단일 민족 내지는 한국 민족을 살다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또 우리의 상황 또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또 이민을 오고 또 우리가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서로가 그런 측면에서 제도라든지 인식 개선을 통해서 그런 차이라든지 인식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끌어들기 위해서 기업, 그러니까 잡트 피플이었죠. 일자리가 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재를 어떻게 연결성을 높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역 대학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지역들이 경남대학 따로, 부산대학 따로가 아니고 지역 전체의 불경, 광역권 전체에서의 인적 자원들이 서로 필요한 능력과 지식 정보들을 교류하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청년 친화성이라고 하는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리더십하고 예산하고 여론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어떤 리더십이 변화가 온다든가 그리고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달라지고 또 여론이 바뀌게 되면 단절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장기적인 리더십 그리고 장기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일관적인 여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은 충분히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형식을 깨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관에서 쓰는 문서를 저는 좀 자유 형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이 내는 사업 계획서나 어떤 기획들이 다소 미숙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 그러나 형태가 너무 정해져 있고 그 형태대로 따라가다 보면 청년들도 결국에 관에 혹은 어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좀 잘 분장된 그런 계획서를 쓴단 말이죠. 저는 거기서 창의성하고 창조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뭔가 청년들을 수혜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더 창조적인 기회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청년 정책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가요?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죠.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면서도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이 특히 교육정책이에요. 국토부나 산자국 인프라 중심의 부처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구하고 교육정책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어떻게 진입시키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그 지역마다 스스로 결정하는 교육제도를 설계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지역에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학과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전형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끼리 경쟁해서 뽑혀지는 그런 제도인데 그중에서 가장 부모들이 선호하는 우선 의학계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특별행정관서에 가지고 있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겨서 공공부문의 일자를 늘려주고 또 한편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을 할 때 또 가업성계상속제도가 상속세와 소득세를 국세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기회발전특구입니다. 도단위에서는 200만평, 광역시험 150만평 이런 산업단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산업단위를 활성화시키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정책인데 여기서 대단히 관심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누려보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정책적인 흐름을 가지고 의료교육과 교육계획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이뤄보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지난 해출범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말 단기간에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은 또 인식도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서울대학교 몇 명 보냈는지 발표하고 또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얼마나 대학을 진출했는지 이걸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사항이다 보니 또 교육당국에서도 이걸 또 정리해서 발표도 하고 비공식으로라도 이게 또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교수님께서는 하동, 전주, 강릉 지역에서 사실 때 청년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많이 만났죠.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대도시가 아닌 로컬에서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에서 또는 농어촌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믿음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연구년 한 해 동안에 많이 만났어요. 로컬에서도 행복하게 일하면서 사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문제는 그런 청년들이 잘 안 보이고 소수이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취업을,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 청년들이 오히려 로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아직은 좀 작아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청년들의 로컬 일자리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지원을 받아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또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보았던 사례 가운데 제일 놀라운 사례는 일본의 사례예요. 일본의 도쿠시마현의 가미야마라고 하는데 여기가 한때는 2만 명, 지금은 5천 명. 작은 산골마을인데 인재들이 끊임없이 산골에 와요. 그리고 작년 봄에는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2년 그러니까 5년제 정규 학교가 가미야마 산골에 개교를 했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요. 완전 무상교육이고. 그런데 이 5년제 학교에서 과연 뭘 가르칠까? 좋은 대학 입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청소년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걸 찾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그것으로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고 자기도 행복하고 지역에 기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희망이 우리나라에도 구석구석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취업 일변도의 일자리 정책에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지금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프리랜서를 선호하고 또 사무실에 꼭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재채근무, 워케이션, 일자리도 앞으로 많이 바뀔 거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지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좀 간혹가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라든가 또 시군 다니는데 청년도 좀 인구 전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합니다만 그때 연구 과정에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지방의 올해 수도권보다도 지방의 일자리가 더 정규직이 많습니다.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갖다가 지급의 안정성을 본다면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훨씬 지급의 안정성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층들이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비정규로 와야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일의 질입니다. 일자리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수도권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지만 미래가 보이는 일자리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의 일자리는 정규직이고 좀 안정적이지만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생들은 임금, 페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미래를 가꿀 수 있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데 지방의 일자리가 그런 자리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핸디캡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의 일자리는 복지라든가 일가전 양립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열심히 하면 페이는 많이 받지만 뭔가 좀 젊은층으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즐거움이 청춘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일이 뭐냐면 지방에 있는 여러 사업장들, 기업들, 직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 안에서 복지를 갖다가 좀 더 강화시킬 것인가 물론 지자체에서 행정,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안에서 일가전 양립 쉽게 한 번 일하는 시간을 근로 시간에 갖다가 좀 더 정해진 시간만 하고 남은 시간은 청춘인, 청년들이 자기 청춘을 지킬 수 있는 시간 또는 미래를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에서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가 좀 나서서 같이 협의하고 타협하고 또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좀 줄다 보니 그 대안으로서 이민정책, 외국인들이 와서 좀 정조하고 일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런 정책을 또 펴기도 하는데요. 또 고령사회연구원에서는 이삼식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좀 진행하셨나요? 과거는 이민정책은 우리나라가 혈연 기반에 강한 국가다 보니까 국민 정서도 그렇고 또 국민 정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주저하는 면이 많습니다만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 고령화가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본격적인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에서 행상 가능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역사적으로 그 오랩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게르만 민족의 혈통 기반한 굉장히 전통적인 국가를 버리고 이민 쪽으로 지향하는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이민을 좀 더 포용하고 융합적으로 봐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이민을 봐드리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과거에 독일에서 50년, 60년대에 쓰고 버리는 이런 정책을 써서 실패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아직도 그런 정책이 강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민들이 오면 잠깐 일하다가 보내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약간 노동력을 활용하게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정책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그네들이 와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된다면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서 사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자체에서 지방 소멸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좀 더 강하게 만드는 국가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 내에서 이 이민노동자를 위한 또 이민자로 위한 복지들이 거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정책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단계로 오는 그런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또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또 출산을 통해서 이세를 낳고 또 교육시키고 우리 국가의 인력을 또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문화를 또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역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한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이렇게 대책을 좀 정책을 펼치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최고!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고양 목포 제고양 목포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한 번씩 놀러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음식값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산 영동안 최고인 것 같아요. 강릉은 대도시처럼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있을 거 있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살기에는 딱 적당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릉 사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청주가 살기 좋은 건 너무 시끄럽지 않고 너무 사람이 붐비지도 않고 뭔가 살기 좋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내 고향은 목포시 만호동입니다. 목포의 공기가 최고, 먹거리가 최고. 내 고향은 목포입니다. 목포가 전국을 돌아다녀봐도 목포처럼 잘한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포를 이어서 화이팅! 우리 고향 신안, 자운독 너무나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화이팅! 우리 고향 강진 사랑해요. 화이팅! 내 고향은 구남동입니다. 우리 구남동 화이팅! 제 고향은 전주입니다. 우리 고향 화이팅! 제 고향은 서귀포입니다. 서귀포 사랑해요. 내가 살고 있는 노영동 사랑합니다. 내가 사는 이도동 사랑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도동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도동 알러비우. 이제까지 우리 지역 힘들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볼멘 소리랄까요? 아쉬운 목소리들 많았는데 우리 지역 최고 영상을 보고 나니까 좀 희망적이고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인구, 청년, 교통, 교육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끝으로 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한민국의 뿌리는 저는 로컬, 지방 그리고 우리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지역 또 지방이 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서울 수도권이 아닌 대한민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피가 돌고 기가 통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로컬에서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희망, 믿음을 저는 우리 국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좀 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삼식 원장님께서는요? 네. 저는 현재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 지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 정성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성군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려시대 때에도 정성군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을 때도 많을 때도 있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아있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갈등도 많겠지만 더 중요한 기초는 그 지역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복지정책, 교통정책, 많은 정책들이 어울러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의한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은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떤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정부 정책이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주장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주된 논지였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라 대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떨어져가고 있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은 결국 고령화 지수로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죠. 앞으로 4년 뒤가 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 지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의 경쟁력이 한국의 경쟁력으로 본다면 수도권의 경쟁 압력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70년대, 80년대 가졌던 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11.8%나 국토 면적을 좀 넓게 써야 되겠다. 그런 정책 기조로 전반적으로 전의가 되고 또 인구 대표성만이 아니라 국회의 권력 부조가 지역 대표성이 가미되는 정책 부조를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체박이 돌지 돌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좀 시급한 정치권에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 쏠림인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명제는 비수도권에게 혜택을 주고 비수도권을 배려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잘 살 수 있고 지역이 존재해야 수도권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개 지역 MBC가 함께해온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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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